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안파로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5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줄었는데, 특히 30, 40대 취업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또 임시직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은 데다 고용의 질도 더욱 악화됐습니다. 송태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 대구 경북의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0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대구가 3만 5천 명이나 줄었고, 경북도 1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취업자가 늘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 40대 취업자 수가 5만 3천 명이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인 도소매 숙박, 음식 업종은 대구가 1만 2천 명, 경북이 4만 8천 명 등 6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도 쪼그라들어서 지난 한 해 동안 대구는 1만 8천 명, 경북은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임시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구, 경북을 합쳐 모두 3만 8천 명이 감소해서 취약계층이 더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36시간이 안 되는 취업자도 대구는 3만 3천 명, 경북은 2만 3천 명이 증가해 정규직 일자리가 줄면서 취업 희망자들이 단기 일자리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고용의 양은 물론 고용의 질도 더 악화됐습니다. TBC 송태섭입니다.